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안에서 현금 지원 대상을 축소함에 따라 고소득층 1,200만 명이 제외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 조종소득이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인 2억 8천만 명, 즉 미국민 84%는 변함없이 1인당 1,400달러씩 받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안의 최종 승인을 위해 민주당이 현금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려 개인 8만 달러, 부부 16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1,200만 명이 제외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3차 현금 지원과 관련해 연 조종소득이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이면 1,400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면 2,800달러, 나이 불문 부양 자녀는 1,400달러씩 지급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대신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소득 상한산을 당초 개인 10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부부 20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인 7만 5천 달러에서 8만 달러 미만, 1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 미만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깎는 페이스아웃이 적용됩니다. 비당파, 비영리기관인 세금정책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소득 상한산을 개인 8만, 부부 16만 달러로 낮추기로 하면서 고소득층 1,200만 명이 이번 바이든 현금 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미국민 전체의 84%인 2억 8천만 명은 기준인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 부부 15만 달러 이하여서 1인당 1,400달러씩 변함없이 받게 될 것으로 세금정책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이번 소득상한선 하향은 미국민 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제외시키지 않게 돼 큰 반발을 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중도파들인 조맨신, 크리스탠 시네마, 존 테스트 상원연 등이 이탈할 명분이 없어져 50대 50으로 반분된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 상원연 50명 전원의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이번 주말 바이든 미국 구조기획법안을 독자 가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의원 전원을 결집시키기 위해 고소득층 현금지원 제외를 결정하고 연방실업수당의 주당 400달러 인상과 8월 말까지의 제공은 유지시켰으며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제외하는 등 절충안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